올림픽이 한국에서 30년 만에 계셔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국에서 열리는 올림픽만큼 제가 더 어려서 1층에 관심이 많은데 많은 분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올림픽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8백 올림픽 때는 제가 2살이었습니다. 무릎무릎 살아서 함께 즐길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기쁘고 영광스럽기도 하고 선나있는 자기가 더 좋았습니다. 해외를 굉장히 많이 다니기 때문에 이번 미래를 통해서 한국으로도 하고 한국에서 개최되는 홍창올림픽을 많은 분들이 저희 홍보를 통해서 GGS만 마음이 시작합니다. 어쨌든 올림픽을 개최한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럽고 너무 기쁜 일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과 함께 올림픽을 나눠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간간 스포츠를 즐기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노출을 하고 많은 팬분들과도 공유를 하느라 일단은 스키라든가 공개 스포츠의 저의 사랑은 그리고 많은 팬들과 함께 올림픽을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